이 나오셨어.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? 아 그래 나 못 봤어.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? 인사 받아주실 수 있다면? 만끔면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인사하셔야죠.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너무 빨리 나올 수 있어.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? 아 그래 나 못 봤어.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. 그죠?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특히 두 번 인사하느라 더 애썼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1 부하실 수val